어... 좀... 네... 다시 할게요. 말이 왜 꼬이지? 오늘 길어질 것 같은데? 아니요. 뭐 항상 어떤 주장이라는 자리가 참 큰 자리고 무거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저번에 끝날 때까지만 잠깐만 기다릴게요. 드라이기 좀, 문 좀 닫아줄래? 누구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명관인가? 인혁이. 어? 인혁이, 어... 인혁이, 인혁이는 해도 돼. 인혁이 해, 인혁이 해. 인혁이 머리 만져야 돼. 그가에 대해서 좀... 저도 상상이... 은기야, 고마워. 은기야 고마워. 사운드도 얻어서. 맥브레이커. 저도 이제 빨간색 유니폼에 대해서 좀 상상이 안 갔었는데, 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아무 말도 하시면 안 됩니다. 미안해, 문 좀 닫을게. 빨리 나가줄래? 네, 발소리도 내지 말고 지나가실게요. 네, 가겠습니다. 네, 빨간 유니폼 어떠셨나요? 오늘 왜 이렇게 말리지? 오늘 인터뷰 자꾸 꼬이네. 좋은 경기력으로 꼭 팬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동자 흔들리지 말고 여기보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동자... 눈동자 안 흔들렸어요. 얼굴이 흔들렸어요. 영상은 성원에 오신 내용이 가능한 느낌이지요. 영상은 성원에 오신 내용이 나오니까, 인사하실 수 없어지고, 인사하는 건 등장은 당황같이 다른 거에요. бу가 보시면 됩니다. 여기와 같이 곧 튼게요.